뭐 하려고? 이 라면을 치대로 볶아서 주는 볶음밥이 나한테서 갖고 갔지? 라면을 왜 볶아 먹는 거야? 이? 모르는 겨? 이거 작년부터 겁나게 유행해... 아 택고! 그래서 뭔데? 오뚜기 진라면 볶음밥! 어디서 샀어? 이 인터넷? 인터넷 어디? 이? 오늘 상세하게 물어보네? 오뚜기 뭘? 얼마야? 이 4380원! 특징이 뭐야? 이 MZ세대에서 인기인 라면 볶음밥을 먹기 폐하게 만든 거냐? 잠깐! MZMZ하는데 왜 2, 30년을 같은 세대로 먹는 거야? 이? 그러게 어이없네? MZ는 이게 MZ인디? 아 택고! 개드립 치지마! 어떻게 먹어? MZ만디 뭐 별거 입간디! 뚜깔 열고 비니로 입까지 뜯어서 렌즈 4분 돌려서 먹으면 된디야! 먹어봐! 그래서 MZ? 맛은 어때? 라면 스프 넣어갖고 볶음밥 나? 4380원 주고 먹을만 해? 아니 먹을만 해지는 거 않아! 그래서 또 사 먹어? 안 먹어? 이거 먹을 거면 라면 먹고 밥 말아먹지! 야 이거 다 먹어라!